와 이거 진짜 한 거 뭐냐고! 이거 뭐야? 와! 불쌍해!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구독과 좋아요! 알리 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베겐하고! 고고 베겐하고! 베겐하! 베켄! 베겐하! 아름이에요! 돌아온 팻 히어로즈 2탄! 이야~! 우리가 여기 맵에 왔지? 새로운 알깡을 해보자 빨리! 야 무슨 알깡이야 지금? 우리 이렇게 알까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좋은 거 아 하긴 그렇네? 어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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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는데? 이건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 저거 잡아 보다 저거! 빡빡이! 오케이! 잡아! 빨리 잡아! 아 별거 아니잖아? 아 별거 아니네! 추울 것 같은데? 아! 아! 머리를 먹는데? 아냐 할 수 있어 얘들아! 아우! 아니야 아직까진 괜찮아! 어 마치 스모커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 같은데? 스모커가? 좋아 내가 한번 해보자! 아 저거 앵무새 치워! 아 왜 우리 앵무새! 아 겁나 약하네 진짜!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앵무새 죽었어! 아 이거 여러 명 다 같이 공격하는데? 한번 뽑으면 다 맞아! 어? 그렇네? 아니야 우선 후퇴하라! 야 빨리 잡아! 잡아!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하면서까지 뽑았는데 이렇게 약하다고? 그래 여기에서는 그냥 말짱 도루묵이여! 가자 아름! 알캉으로 가자! 알캉으로 가자! 저기에 보물 상자가 있어! 또 앵무새처럼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엔 내가 한번에 깬다! 출발! 이 아름이만 잘 따라오세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온 다음에 네!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아 진짜! 체력 5천! 야 야 야 때려 때려 때려! 100년 후! 아! 아름 할머니 언제 되는 겁니까? 안 되겠다 아름아! 현재를 하러 가자! 야! 이번엔 한번 얼마치를 해볼까? 어 그럼 이번에도 6천 원짜리 사면 되겠네? 야! 현재를 하냐 요즘에? 오빠도 현재를 할 거면서? 아니 안 할 건데? 야 여기에는 부자가 되는 코드가 있어! 오! 자 알려줄게 써봐!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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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들어왔지? 어! 이거를 사면 되는 거야? 아 뭐야! 왜? 여기 돈이 아니고 저쪽 세계돈이잖아! 아 그런 거였어? 어! 이런 현장! 좋았어! 120러벅스 간다! 고백! 120러벅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이번엔 내가 먼저 한다! 자 가자! 아 바로 그냥 1% 남아주고 오! 날팽이? 어 똥 싸고 다니네? 야! 가자! 어 뭐야 닭! 어 재고가 가득 찼다고? 자 이럴 줄 알고! 어! 이렇게 가방이 있답니다! 799러벅스? 스몰이오드 200마리 들어가! 에? 어! 그거면은 충분하네! 이거면 충분하지! 간다! 예상시 못해서 장진이었지만! 간다! 응 말벌! 똥같은 것만 나온다고! 아 왜 똥이라 그래! 얘네도 나름 그건데! 아니 똥같은 거니까 똥이라 그러지! 오빠 얼마 썼어 지금? 아 지금 3.8.. 어 뭐야! 어 왜왜왜왜왜! 어디야! 하나 나왔다! 4%? 오! 오골개? 오골개가 처음 생겼는데? 무슨 오골개야! 뭐야 4% 뭐야? 짜자잔! 오골개가 아직 근데! 짜자잔! 페가시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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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근데 4%짜리 진짜 안 나와! 으아아아! 4%짜리 하나 더 나왔다! 아! 400원 남았어! 두 번밖에 못하네! 아우! 왜 한 번밖에 못한다! 아우! 제발! 안돼! 얏! 와! 1% 한 번도 안 나왔어? 야! 사람이 욕망이 있어야지! 난 무지개를 바란다! 넌 나올 것 같냐? 난 나와! 너 안 나와! 나 첫번째 나와! 아! 바로! 바로 까기!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처음에 좋아! 다 귀여운 것밖에 안 나아! 왜? 설마? 아! 1% 나와 버리기! 아! 1% 나와 버리기! 아! 진짜 내가! 내가 이거 재물 다 한 거야! 재물? 자! 이제 무지개만 나오면 돼! 역시 사람이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자! 와! 아! 젖소 나왔다! 오! 4% 나왔어 오빠! 아! 뭐야! 재미없어! 아! 아! 오빠 좀 저리 좀 비켜봐! 오빠 때문에 똥냄새 나서 똥 나오는 거 같잖아! 와! 왜! 야! 저거 뭐야 이거! 이 미니.. 미니 염소 뭐야 이거! 미니 염소? 와! 이거 짱한 거 뭐냐고! 이거 뭐야? 어디서 내려왔어! 봐봐 한번 봐봐! 아! 뭘! 와! 어딨어! 여기! 우와 뭐야 이거! 징그러워! 어! 어! 귀엽다! 아! 이거 똥이 빛나네! 와! 왜! 또 나왔다! 한 번 남았어! 한 번! 한 번! 마지막 나오면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없었다! 그래도 뭐 나름! 와! 이거 진짜 또 시계한 거 되게 많이 나왔다! 약간 암서도 작은 거라 이거 오 이거! 달팽이 봐봐! 그러니까 얘 왜 이래 근데 왜 작지? 어! 이름도 노란색이야! 어! 그렇네! 오! 이거 전설인가 봐! 신난다! 이게 펫을 탈 수 있는 것도 있대! 펫 여기 199 로봇스 짜리를 사면은 원래는 레벨 10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서도 탈 수 있대! 자! 우와! 이거 봐! 우와! 귀여워! 나 이제는 못 타네! 너 이거 한번 암수 타봐! 와! 암수 불쌍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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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겁나 불쌍해! 우리 암수 튼튼하죠? 아! 부럽지? 레전드이다! 레전드! 어! 뭐야! 응? 나도 한 말 있었어! 어디? 짜잔! 내 탕 어딨니? 와! 이거! 레전드 맞아? 맞아! 색깔 다르다고! 아 그래? 봐! 색깔 다르잖아! 어! 그렇네! 엄마다기야 나는! 오! 빡빡빡빡! 빡빡빡빡빡! 이제 다 처치하러 가자! 건방진 보물상자부터! 자! 가자! 공격! 오! 체력 주는 거 봐! 오! 오! 잘 준다! 이거는 더 때릴 수 있나봐! 제한이 없어! 뭐가 나온가? 뭐가 나온가? 뭐가 나온가? 오! 나왔습니다! 너 벌써 나왔다고? 어! 아 뭐야! 이거! 같이 때리는 거 아니라! 이거 그냥 혼자 때리는 거였잖아! 나 아직 때리고 있는데! 아! 겁나 세네! 아! 이제 죽였다 나도! 아! 이거 받았다 이거! 뭐? 아! 이거! 아! 아! 정말 쓸데없군! 아! 좋았어! 어느 놈부터 내가 어? 죽어줄까? 이거 이거 건방진 놈 이거! 아! 저 먼저 가요! 아! 뭐야! 아! 저 먼저 갑니다! 아! 진짜 겁나 차이 나네! 여기 뭐가 있을까? 우와! 오빠 빨리 와봐! 오! 잠깐만 기다려봐! 알았어! 아! 다 부셨어! 다 부셨다! 자 가자! 오! 오! 저기 왕인가 봐! 가자! 알아봐! 뭐야 이거 왜 다섯 마리밖에 없대? 오빠 비켜!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잡을 수 있어! 오빠 잡을 수 있다고? 어! 얘들아! 야! 나 너무 무시하지마! 아니! 얘들아 화이팅! 우리 놀고 있자! 죽는 거 아니지? 어? 세 마리 죽을라 그러는데? 아! 안돼! 뭐야! 얘 피가 차는데? 뭐야 얘 피에 차네? 레벨업을 좀 하고 와야 되나봐! 뭐야! 오빠 다 죽었어? 야! 이 밖에 간다! 아! 아! 멀티 이렇게! 오!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바로 전설 나오네! 가자! 오! 왜! 왜! 뭐야 이거! 왜! 결국 카멜레오는 나오지 않았다! 야! 2만이나 썼는데! 짜잔! 오! 어둠의 유니콘! 악콘인데 완전? 응! 악콘이지 악콘! 나도 2만원을 질렀으니 간다! 뭐야! 나 이렇게 밖에 안 나왔어! 야 너 그래도 드래곤 4마리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아 그래? 자 아름아! 준비됐나? 준비됐다! 가자! 야 너 뭐야! 오! 우와! 우와! 공격! 뭐야 오빠 왜 공룡! 공격 안 하는데! 그러네! 그래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네가 먼저 한번 해봐! 벌써 한 마리 죽었는데? 죽었다고? 아니 아니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잡았다! 500! 400! 한 마리 죽게 생겼다! 우와! 잡았다! 나도 먹을 수 있네! 나도 잡았지? 별거 아니구만! 역시 현재를 좋구만! 자! 잡아야들아! 과연 오빠는 잡을 수 있을지? 당연히 잡을 수 있지! 내가 너보다 센데! 아 맞다! 그러면 저쪽 갈라면 5천원이 필요해! 금방 모으지 또! 5천원 모으자! 저기 근데 버섯도 있네! 버섯 동산도 있어! 저기 뭔가 있어! 가봐야될 것 같아! 오! 가보자! 지나가요!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여!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이지? 성인버섯 있다! 성인버섯! 어디! 저기 조금 숭한데? 뭐야! 손 왜 저래? 야 너 죽었어! 나 근데 체력이 별로 없다! 이걸 보고 보는 거야! 사용! 얘들아 체력을 차라! 아 뭐야! 별로 안 강하네! 아 그렇네! 우리가 먼저 너무 최강 보스를 잡고서 와가지고 껌이네 껌! 껌이네 껌! 다 모았다! 벌써? 응! 다 모았다! 가자! 다음 해양 유적으로! 우와! 여기 이제 바다인가 봐! 빨리 쫀다! 빨리 궁금해! 궁금하니까 궁금해! 출발! 같이 가! 우와! 우와! 여기 뭐야! 진짜 예뻐! 또 활동을 하게 되겠구마! 우리의 무대가 되었다! 되었다! 와! 와!!!